우리 단둘이 오부지 이 저녁이 견뎌네 무서워?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어 아, 그럼 나 배 열어봐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니야 adalah 비디오 Part 2 아쿠사랑캐 문환둔 박연사두 시블룸 문환둔 비디오이냐 여기가 오늘 저녁 우리가 잘 것이야, 엄마 배를 묶었잖아 무서워 이 밀리멘트 차단이 엄마, 이제 해 지고 있어 무섭다 이제 이 밀리멘트의 저녁이 찾아오는 거야 여기서 입숲 한번 진짜 잘고 무섭다 이 숲 속에 엄마 혼자 자는 것도 아닌데 뭐 옆에 바로 내가 있는데 옆에 바로 아, 그래서 다 자고 있잖아 이 숲 속 동물들도 엄마한테 관심 없을걸? 착각하지마 아, 어디선가 누가 나무 사이에서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상상력이 뛰어나다 점점 어두워진다 혼빈트의 새끼 이 빙기멘트의 새끼가 여기서 어쩔 것이야 올라가 봤어? 엄마 저로? 봐라 원중이가 펄쩍 뛰어서 지나갔어 어서 오고 여기 푸짱 날아오는 거 아니야? 아, 이곳은 이곳이 나라 온다! 아, 이곳에 부터지셨다. 뱅뱅이? 뱅뱅이? 아, 이곳이... 내 뱅뱅이? 아, 뱅뱅이. 아, 뱅뱅이. 공주 먹이장이네. 잘하이와? 네. 살다가 살다가 난 되게 희한한 데서 내가 다 잡은다. 나도 처음이야, 이런 데는. 아, 무섭다. 우와,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기장이 없으면 정글 모기들한테 다 뜯기니까. 모기장 펀칭 났는데. 아, 오케이. 이색적이다 정말. 와, 너무 이색적이다. 와, 너무 이색적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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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고마이 카리. 응. 치카리 하스 고마이. 응. 감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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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가 요리 솜씨가 좋네. 두부부터 한번 먹어볼까? 저녁도 엄청나. 하. 음. 매나. 진짜 이색적이다, 이색적. 엄마, 이 소리 들리지마. 스프 소리들. 양념이 특이하다. 정말 살다 보니 별 경험을 잘 안다. 진짜 해본 경험 중에 진짜 이색적인 경험으로 손에 꼽을 것 같아. 손에 꼽는 게 아니고 일 빠따지. 이런 경험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눈치가 있다 못해. 너무 으시시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여긴 진짜 정막뿐인. 음식이 끼니 때마다 엄청 정성스럽게 나오는데 간식도 나오고 매 끼니 때마다 밥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배가 꺼지지가 않아. 나는 안 먹어. 여기는 과일 하나도 정성스럽게 같이 프레임을 해 주신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 좀 쌉싸름한 거 아니야? 달콤한 거야? 새콤사탕. 먹어볼게. 먹으면 강인 날들. 단점은 여기 밤이 너무 길어. 한 5시 반, 6시부터 어두워지더니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이 됐잖아. 여기서 뭐 와이파이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단둘이 오구진. 이 저녁이 견뎌. 아. 무서워? 응. 겁쟁이야, 겁쟁이. 무섭다. 막 아나콘다가 올라오면 어떡하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아나콘다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어. 아나콘다 배 열어봐. 배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나콘다가 이따야 이거. 진짜 살면서 이런 경우는 다시는 못해 줄 것 같아. 잘 준비되셨나요? 정말 특이하다. 죽을 때까지 못 믿겠지? 죽을 때까지 못 믿겠지? 이걸 어떻게 잊어. 그럼 푹 자고 내일 만나요. 안녕. 내일 만나. 지금 일찍 잘게 아니다. 아직 7시 반밖에 안 됐어, 엄마. 아,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쉬자. POS bientôt. 가 ca. 낚을 읽어 Biggie. 젊은 cur Work. mates 4cm akan 엄마, 보라 모턴이 왔다. 잘 샀니? 엄마, 보라 모턴이 왔다. 좋아, 쪼금 학생. 샤마 샤마. 아침파. 아침 먹을 시간이다. 지선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네. 일어나서 저 앞에서 아침에 소리를 들으면서 있는데 막 우지껀 우지껀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오랑우탄이 있나보다 근처에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오랑우탄이 저기 와서 보고 있다가 나. 이렇게 보고 있겠네, 올려서. 먹어보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도 삼시세끼는 잘 먹네. 다른 고양이 형이 잘 먹는다. 꼬리와 고양이 형이 잘 먹었다. 미친 platt 까지 안 쓰겠지. 잘 먹었다. 또 짜증나가gew아iende. 똑같은 것 같다. 호호잇 아침 제려준 성이 갔으니깐 한번 먹어봐라 폴빵 느낌이다 응 식감을 그치? 하하하 아나콘다한테 못 먹겠지? 나는 어쩐지 자기 전에 여기서 잔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 명 같이 딱 한 명이 조용히 없어지잖아 만약에 아나콘다 두께가 이만큼 두꺼운 것이 나타났다 이 배에 올라오는 게 일이겠냐? 응? 걔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거를 찾아다닌다 한 사람 먹으면 뭐 둘이 넘었겠어? 응 둘 중에 하나 이제 실한 놈으로 물고 가거든 그럼 내가 나를 먹어 우리 엄마 말고 나를 물고 가 하고 아나콘다한테 말했을 거야 야 조용히 이럴 자 자 해두면 깻소리도 못하고 그냥 슉 빨려 내려가는 거야 나를 먹어 뭐 재패가 나를 먹어 자다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한당이 우리 엄마가 영화를 많이 봤네 배 껍데기 가야 돼 아침 먹고 다시 떠나볼까? 자 아침 먹고 다시 떠나볼까? 드디어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아침에 왔다 갔다 바람 너무 좋대 이 상쾌한 바람 이 상쾌한 바람 공예가 없는 미세먼지도 없는 새가루도 없는 이 상쾌한 바람 우후 그 멍든 지나서 가죠 내가 나타난 아가 때가 나올까 신기해 이걸 이렇게 눈앞에서 그냥 보다니 생긴 것 좀 봐 와, 엄마 밑에 바글바글한 거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여기다 소리 좀, 그냥 거기 그저 봐 맨 밑에 대박이다 웃긴다 웃긴다, 가봐라 웃긴다, 가봐라 와 진짜 토끼를 하는 거 같아 아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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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웃음 와우 아 웃음 하아 웃음 옷 아 워 지금부터 그러고 있네 언제까지 싸울거야 이놈들아 안녕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너랑 호탄이랑 서두부 원숭이랑을 이제 잠깐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가를 만나야 돼 전복이 따로 없다 전복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매척을 주요그랬습니다 둘 다 콜록콜록하니까 간기에 좋은 생강혈을 끓여주시네 특별한 인도네시아 여행은 오 저세우 와우 저거 진짜 저 진짜 TV에서만 보고 희귀적인 그런 세잖아 와 진짜 눈앞에서 진짜 뭐가 펼쳐지는지 믿기지가 않아 특별한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사람들에게 진짜 추천할만한 여행코스인 것 같아 진짜 여기는 펭쩡 한번 체험할까 말거야 진짜 못 잊을 것 같아 오오 좋아 이 시원한 바람 맑은 공기 이 맛있는 차 오오 아유 저기 뻥 하고 뚫린다 이 오랑무탑 투어는 투어 여행사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중에서 비 보르네오 투어를 왔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좋아 아쿡 레코멘드방한 투어 나마냐 비 보르네오 예이 예이 아리지선이랑 엄마랑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콜록콜록하니깐 알아서 생강차를 어전하게도 주고 오늘 아침에도 주는거 너무 범하다 두번째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두번째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캠프마다 밥을 주는데 이게 세끼를 다 주는게 아니라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한번만 준대 그래야지 얘네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한 끼에 여기서 얻어 먹었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찾아 먹는거지 결국 이 캠프의 목적은 오라마탄들이 자립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거니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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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지다 길들이 와 진짜 너무 멋있어 숲 쪽에 완전 들어온 것 같아 진짜 밀림이야 밀림 티비에서만 보자 바쁜 사람들이 산속에 가는 이유가 다 있어 이런 좋은 공기를 마시고 와 이거 포켓몬스에서 보던 그런거다 오 잡혀있어 벌레 물도 있어 이렇게 닫혀있는거는 물 마셔도 되는데 밀림 같은 데서 조난 당하고 했을 때 배울게 많네 여기 배울게 많네 여기 오랑탄 말고도 볼거리가 많아 닫혀있어 얘네들은 먹어볼래? 아 싫어 여기에 보통 이렇게 하면 막 몰려가지고 씻고 물고 하는데 지금 바쁜가봐 쏨 콜라 엄마 좀 불러봐봐 뱀 다닫고 이랬어 또 꼬꼬꼬 콜라 꾹! 꾹! 꾹꾹! 빨리 아팠네. 빨랐어. 오 이건 또 바닥에. 신기하다 진짜. 오! 오! 오 이거. 아 이거 오래돼가지고. 화분처럼 생겼어. 너무. 와 그때 청소를 쫙 해놓으셨어. 또또밭! 또 출발! 와 생과일을 바로 또. 고마워요 진짜. 일단 먹어보자고. 얼음이 있나봐. 시원해. 음. 캠프 한번 보고 오면 이렇게. 시원하게 간식이랑 주시고. 맛있어요. 음. 허어. 아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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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신기해. 우리 진짜 아구까지 봤다 우리. 아구. 이 애들은 보통 생선 먹는 애들이라. 근데 제일 커도. 크게 커도 한 3미터. 조그만 애들. 하하. 아구. 아구야. 이름이 뭐니. 나타 나 줘서 고맙다 야. 아구.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아구 보고 온 사이에. 물 수건이랑 바다가 생겼어. 야. 아구. 너무 높지네. 날씨 지겹다 비탄중푸팅 다시 만나요 먹고자고 먹고자고 또 먹고 이제 다시 와이파이가 잡히기 시작한다 드디어 저 동그를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고 있어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한정푸팅 잘 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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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